한글자막 by 한효정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절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늘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나ERT вер … 이번엔 … ... … …